4.15 부정선거에 관한 대한민국 에서 야당은 없습니다. 예당이든 야당이든 모두가 국민 주권의 훼손에 대해서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국민 주권의 훼손에 대해서 관심이 없기는 예당도 그렇지만 야당도 마찬가지입니다. 4.15 부정선거에 관한 대한민국 에서는 오로지 국민이 야당일 뿐입니다. 훼손된 국민 주권을 찾아줄 수 있는 사람은 유일하게 이 땅에서 양식 있고 깨어있는 국민들 그들 자신일 뿐입니다. 이런 사실을 많은 국민들이 함께 공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7월 4일 날 시민단체인 선거감시단이 시영의 한 고물상에서 발견한 4.15 총선 사전투표 용지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벌인 폐지에서 발견됐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거부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7월 21일 날 중앙일보에 김병현 기자가 보도한 사전투표지가 부여 사전투표 용지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벌인 폐지에서 발견됐다. 이것은 다르게 이야기하면 부여 사전투표 용지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내부에서 발견되었다. 이렇게 재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 놀라운 사실에 대해 일반 국민들이 어떤 의견을 갖고 있는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7월 21일 날 김방현 기자가 낸 두 가지 기사에 대해서 사람들의 반응을 제가 살펴봤습니다. 일종의 집단지성을 이용한 이번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그런 일의 일환으로 여러분들이 해석하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정진석 씨 그건 유출이 아닙니다. 불법선거에 직접 정거인 투표 용지를 폐기하다가 누군가 실수로 혹은 아니면 양심스러울 용기가 없던 어떤 의인이 일부러 한 장이 다른 폐지하고 섞여서 고물상에 팔아 넘어간 것입니다. 미래통합당은 당에 사활을 걸고 전력을 기울여서 이 부정선거를 낱낱이 파헤쳐야 할 것입니다. 틀림없이 중공도 개입되어 있을 것이니 제대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실님이 이런 의견을 남겼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자기 지역구 투표제가 나와도 저 정도로 정진석 의원이 코멘트를 하구나. 살아있는 뭐냐 눈뜬 뭐냐 당신이 이 정도이니까 일반 국민들이 어떻게 저항을 하겠냐 답답한 마음을 담았습니다. cwyo님입니다. 그 참 이상하다. 그런데 선관위는 그것을 모른다. 그럼 누가 알아 투표자가 아냐 이렇게 아주 냉소적으로 의견을 남겼습니다. 1024님입니다. 투표 선거에 관한 모든 관리 책임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지역선관위입니다. 그 일을 하라고 국민들이 세금을 댄 겁니다. 그리고 이상현상이 발생하게 되면 그것에 대해서 입증할 책임도 투표자가 가지는 것이 아니고 선관위가 가져야 되는 겁니다. 선관위의 책무입니다. 네 번째입니다. 정진석 의원은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됩니다. 총체적인 4.15 부정선거 그것도 자신의 지역구에서 엄련이 드러난 선거 부정에 대해서 지금까지 여태까지 침묵하지 않았습니까. 민주주의 제도하에서 온갖 혜택을 다 입은 사람이 법치가 파괴되고 민주주의의 근간이 무너져내린 현실을 직면하고서도 지금까지 여태껏 비겁하게 숨어 있어서 되겠습니까. 크게 꾸짖던 이야기입니다. gk23님이 엄청나게 화가 나가지고 꾸짖는 겁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지금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해명이라도 하지만 선관위에서 해명도 안 하고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이렇게 저렇게 투표용지를 만든다고 해명했습니까. 무엇을 해명했습니까. 더 오리무중이 되어버렸습니다. 피스님입니다. 아직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공식적인 해명이나 성명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 더 기다려볼 필요가 있습니다. 참 궁금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어떻게 해명할지 어떻게 관리부실이 발생했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일곱 번째입니다. 정진석 의원님. 이분은 꽤나 어리석은 분입니다. 선거가 끝난 이후에 부정선거는 없다고 자기 입으로 말해놓고 이제 와서 그런 소리를 합니까. 이번 총선이 부정선거라는 증거는 차고 넘칩니다. 유튜브나 민경욱 의원이 절규할 때 당신은 나는 당선됐으니까 신경 끈다. 이렇게 반응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현재 국회의원은 모두 인정을 안 하지 않습니까. 세비는 그럭저럭 받아 먹을지는 모르지만 역사의 범죄자들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당이든 야당이든 정말 태어나서 안 될 분들이 많습니다. msh제인입니다. 이런 판단을 갖고 있는 분들이 참 많을 겁니다. 나는 당선됐으니까 더 이상 문제할 데가 없다. 나에게 남지 않는 거니까 부정선거고 뭐고 다 관심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미통당 의원들이 참 많을 것으로 봅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이렇게 부정의하고 나라의 앞날에 지극히 큰 위험 이상으로 나라의 진로를 바꿔버릴 수 있는 이런 총체적인 사건에 대해서 침묵하는 것은 그야말로 죄인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여덟 번째입니다. 부정선거와 선거 조작의 증거들이 나왔는데도 조사를 하지 않는 경찰 검찰 부정선거를 유튜브와 단체들이 있는데도 보도를 하지 않는 공중파 언론들 대한민국이 민주국가가 맞습니까 mrk1인님입니다. 이런 생각을 가진 분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아홉 번째입니다. 투표지 인쇄소를 찾아야 되겠습니다. k리님입니다. 어디서 누가 얼마만큼 투표용지를 제작했는가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아홉 번째입니다. 역대 선거에서 모든 재개표는 2개월 안에 끝났습니다. 왜 대법원은 3개월이 넘어가는데도 뭉개기만 하고 있습니까 세 달이 넘어간 수천 명이 넘는 부정선거 시위는 왜 모든 언론들이 입을 다물고 있습니까 부정선거 다음은 중국식 독재입니다. 왜 우한 폐렴 때 이 정권이 죽어라 중국인의 입국을 안 막았는지 아직도 모르십니까 kimb님입니다. 사람들이 참 답답한 거죠. 이분들이 답답하기 때문에 저는 방송이라도 할 수 있으니까 답답함은 풀 수 있지만 이분들의 답답함을 그래서 한 번 모아본 겁니다. 사람들 세상 사람들은 도대체 부여투표 용지가 시형 고물상에서 발견된 것을 도대체 어떻게 생각하겠냐. 열 번째입니다. 아직도 통합당 사람들은 이런 확실한 증거를 갖다 주도 입 다물고 있습니다. 국정족사와 특검을 통해서라도 부정선거를 밝혀야 됩니다. 이 뭐뭐더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엔 엘포 님입니다. 나는 당선됐으니까 일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얼마나 잘못된 판단입니까. 그 결과는 뭡니까. 그 결과는 뭐라고 보십니까.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모든 종류의 법안들을 다 거수기로서 제2중대로서 통과시켜주는 것이 지금 야당이 굳게 하고자 하는 그런 역할이자 책무인 거죠. 열한 번째입니다. 조작의 전거들이 서서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국회 선거 부정을 저지른 것이니까 무효로 해야 하고 다시 선거해야 됩니다. 김 선님입니다. 이렇게 많은 전거가 있는데도 부정투표로가 아니라고 우기니 이 나라가 어쩌다가 아프리카 4류 국가보다도 못한단 말입니까. 반드시 재선거를 실시해야 됩니다. kjhj님 주장입니다. 열셀번째 그래 아무 일도 없었는데 굴뚝에 불을 안 뗐는데 어떻게 그런 결과가 나오겠습니까. 영원한 것 없습니다. 그리고 세상에 영원히 묻혀지는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되물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나라는 당신들의 나라입니까. 문주주의 정권의 나라가 아니라 주체가 당신이라고요. 천년 만년 강대한 나를 물려줘야 한다고요. 주인이 주체를 읽고 있는 나라는 오래 갈 수가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제발 양심과 올바른 도덕심이 단 일이라도 남아있다면 올바른 선택을 해서 그게 자신의 후손들이나 자식들에게 그리고 당신 부모 자녀에게 부끄럽지 않는 자신이 되길 바랍니다. 이게 그들의 편에서 당신에게 해줄 수 있는 마지막 말입니다. 선택은 당신들의 자유입니다. 리타님입니다. 열네번째입니다. 부정선거 정황이 계속해서 나오는군요. 진실은 언젠가 밝혀질 것입니다. KCJO님입니다. 열다섯번째가 아주 중요합니다. 투표용지 한 장에 불과합니다. 부정선거 의혹을 푸는데 실마리가 될 수 있습니다. 나비의 날개짓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한 장이지만 그 한 장이 한 장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한 장이 10만 장이고 20만 장이고 100만 장이고 200만 장의 증거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발견이 엄청나게 중요한 사건이란 겁니다. 열여섯번째입니다. 만들지도 않은 투표용지가 당신들이 버린 쓰레기에서 어떻게 나옵니까? 투표용지 네가 거기서 왜 나와? 연기가 모락모락하고 진실이 삐짓고 나오는 소리가 들립니다. OKMA님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시민들의 아우성과 시민들의 한탄과 시민들의 바람과 시민들의 불만을 여러분들이 들어보셨습니다. 이 모든 결론에 총합죄는 뭔가 이상하다는 겁니다. 누군가 어디서 투표용지 특히 사전투표용지를 제작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을 지금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린 모두 열여섯 분의 의견이 바로 그런 부분에 모아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해명을 기다려야 되고 이 해명보다도 훨씬 중요한 것은 검찰이 이처럼 맹백한 부정선거 증거에 대해서 입을 다무는 것 그리고 메이저 언론들이 입을 다물기로 굳게 결심하는 것은 그것이야말로 그야말로 불법이고 비합리고 역사적 죄인되는 지름길을 뜻하는 것입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에게 구전녹용을 소개합니다. 구전녹용은 질이 뛰어나고 비싼 러시아성 녹용을 사용하고 있는 건강식품입니다. 씩씩함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는 구전녹용을 구매하기를 원하시면 설명글에 링크를 누르시면 매장으로 연결됩니다. 여러분의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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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